근데 온가족은 안돼 어 끝났어 온가족은 뒤졌어 이제 온가족은 이제 없어 온가족이란 보지마 난 말했어 분명히 똑같으면 보지 말라고 오케이? 알았지? 뱅생김도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에 정지당하면 그냥 푹푹 쉴려고요 요새 피곤했는데 그 정지를 비밀로 쉴 수가 있게 될 것 같네요 이제 다 왔다 《そんな風に訳します》 《疲しいです》 《変な気分になってきて》 《疲れた》 《もうダメです》 《疲しくなっちゃいます》 《疲れた》 《疲れた》 《脱etics store tai큼》 《疲れた》 어 어 어 어 너 너 정신이 나갔었나봐 그땐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나갈